9호 태풍 사울라, 11호 태풍 하이쿠이, 12호 태풍 기러기,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할 열대저기압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 그리고 일본기상청의 간략한 예상진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호 태풍 사울라의 소식입니다. 9호 태풍 사울라는 이미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으나 인도양 몰디브에 안에서부터 베트남까지 길게 연결된 저기압, 비구름대로 인하여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 9호 태풍 사울라의 열대저압부 파편과 맞물려서 중국 하이난다오 섬 그리고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지역에 9월 12일 화요일까지 비가 오겠으며 이 비구름대는 중국으로 연결되면서 중국 상하이와 만주를 거쳐서 9월 13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에도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소식입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현재 대만 타이베이 남서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최대 풍속은 초속 29m, 강풍 반경은 220km입니다. 내일 9월 5일 화요일에 중국 광둥 성북부와 푸젠성 남쪽 인근에 상륙한 후에 9월 6일 수요일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양의 강력한 비구름대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을 거쳐서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비구름대와 맞물려서 북상하여 9월 13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비가 올 것이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12호 태풍 기러기는 어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으며 9월 6일 수요일까지 기러기의 비구름대로 인하여 일본 전역에 비가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한편 일본 기상청에서는 내일 9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열대저기압이 발생하여 8일에는 일본 도쿄 9일에는 동북지역과 호카이도를 관통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